평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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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풀고 계신다 나도 이제 예뻐서 오늘은 제 감이 예상한 건데 훈련이 많이 컨디션 조절했어요 오늘 훈련이 그렇게 많지 않죠? 이렇게 웃을 수가 없죠 훈련이 많이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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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입니다 정승기 여러분 어려보이신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2살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훈련하겠습니다 하이파이 날씨가 좋구만 요새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같이 까로종이 하시고 네 같이 방송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한번 연락했었어 벌써? 네 연락 좀 벌써 그쪽으로 갔나요? 네 내가 가장 지향하는 그리고 훈련하시고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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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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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